안녕하세요. 한국수자증권 한지아입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힘차게 하루를 출발해 보실까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준금리 3월 인하 기대감은 약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 구성종목인 3M이 부진한 실적 전망의 10%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 영향에 다우지수만 하락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투자등급 회사체에 투자해야 한다고 투장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65%로 제시했습니다. 3월 이전에 인플레이션 둔화를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5회 6개월 이상 PC 물가가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품 업체 P&G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전 예상치를 3위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중국에서 SK2 화장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업체 약세 소식입니다. 비아로튼이 개장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모기지금리와 경기 우려 등으로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수익성 우려가 불거지며 다른 주택건설업체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 강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레슬링 컨텐츠 제작업체인 WWE의 중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 종료 후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구독자가 시장 기대보다 크게 증가하며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장중 1.3% 상승했는데 실적 공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추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체온 관리에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